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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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인님 맞으시죠? 네, 이리 오세요. 평소에 혹시 이 남자 BJ 내 스타일이다. 제가 한 번 그랬더니 박진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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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가 최근보다 몇 살 어릴까요? 박진우가 최근보다 몇 살 어릴까요? 한, 둘, 셋. 점점 더 멀어져간다. 최근보다 5살 어릴까요? 진우는 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보다 5살 어릴까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최초공이야. 우리 아버지가 계속 장가장가 얘기하다가 나랑 헤어지기 전에 차 안에서 뭔가 라면이 좋아 보이던데 나는 그 좋더라구요. 뭐야? 그 많은 사람이 좋아 보이던데 라면 안. 학생, 손님, 지은님, 구슬이 합방한 BJ들 한 10명이야 수빈이 한 200명 거부하셨겠네요 근데 그 얘기는 했어 까진 BJ들 만나지 말고 공무원 만나라고 야, 공무원 시험 준비할 생각 없어 공무원 시험 준비할 생각 없어 내가 그땐 너 내가 그땐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엔 나도 이거 처음 말했거든 내가 우리 아빠한테 승희 사진을 보여줬어 아빠, 얘 어때? 승희에게 무슨 짓여보자고 아버지 아니, 아버지 사진 보여줘봐 왜? 왜? 무슨 일이야 안구전이 어쩌려고 아니, 보니까 이렇게 보다 너브라인 같아가지고 아,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사격특해졌어요 아니, 사격특해졌어요 야, 이거는 핫추각이지 나 핫추 안올려요 핫추 올리지마 올리지마 아, 진짜 야, 진짜 워낙 나면 사격특해안 애들이 많아 아, 안 사겼어요 진짜 여러분들 뭐 하나 해보시도 못했어요 네? 해보시도 못했어요 아, 진짜 지금은 친한 예, 성분생이에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예? 야, 근데 쪽지가 그런 쪽지도 없네 어? 파스패 그만 좀 가지고 놀라고 음 그거 훔쳐서 줄게요 아, 맞네 아, 맞네 아, 진짜 아, 근데 계속 펜션이 없다고 그러면 아, 진짜 아, 진짜 아, 저 친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성격이 너무 좋은 거 같나요? 펜션이 그수로 아, 맞아 아, 맞아 근데 근데 확실히 20살이 어리긴 하네 아, 씨 아, 왜? 아, 지금 알았지 아, 왜? 아, 지금 잡지마 아,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흥미나서서 어리긴 하더라고 아, 잠깐만 이거 커피까? 고맙습니다 와, 뭐야 호텔 클라스 오져버리네 너무 힘들어 아, 니가 뭐하고 있었어? 어, 잘했다 아, 고지마 영민이 모른대 아,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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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